안녕하세요 쇼미템의 송지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기타가 아니라 여기 빨강색 던놉피크 나일론 재즈3 이거는 레드 나일론 재즈3 제품이고요 전놉사에서 나온 재즈 전용 피크입니다 재즈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요 에릭 존슨이 사용하는 재즈 스타일 피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재즈3는 좀 더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그립감 그리고 피크에 로고가 새겨져 있어서 미끄럼도 방지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재즈인들이 작고 단단한 피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좀 더 디테일한 연주감과 그리고 손에 딱 달라붙으면서 줄 튕김 하나하나에 강력 조절이 용이한 그런 피크 스타일 피크 쉐입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크기가 작기 때문에요 내가 손가락으로 직접 연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췄을 때 단단한 느낌이 그대로 스트링에 전달되면서 소리 또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는 그런 효과를 피크 하나로 좀 늘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즈3 뭐 솔로에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1.38mm의 두께로 되어 있고요 가격대는 1,000원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1.38mm의 두께로 되어 있는 그 장면 iments이 될 것 같다 2.38mm의 두께로 되어 있는 그 장면 1.38mm의 두께로 되어 있기를 감사합니다.